광복! 동네방네! 와, 시원하다! 정말 다양하게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뽕을 뽑아야 될 텐데! 아이! 아이! 빡! 빡! 광복! 광복! 동네방네! 오늘 호동이가! 아, 동네방네! 돌아다닐 부산! 경기도 안산입니다! 자, 호동이는 오늘 경기도 안산에 자랑하는 노적뽕 폭포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진짜 폭포가 자연과 어우러져가지고 경치가 정말, 정말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도를 받도록 하고요! 아, 일단 우리 제작짓 말로는 이 안산이 뽕을 뽑기 좋은 도시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요! 님도 보고 뽕도 다른 뜻일까요? 일단 지도를 한번 부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여기가 이제 노적뽕 폭포고요! 씨름하는 호동이가 있고요! 청바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굽기가 있고! 어? 버스가 있고! 모래 속에 호동이가 있어요! 이게 공룡인데! 씨름하는 호동이는 뭘까요? 그 씨름 그림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데요? 씨름 그림요? 아, 김홍도 선생님! 아, 여러분, 여러분! 왜 씨름 그림 하면 왜 김홍도 선생님이잖아요? 아, 김홍도 선생님이 유년 시절을 안산에서 지냈대요! 그래서 안산에서 김홍도 선생님의 미술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야, 이제 왜 뽕뽕이 좋은 도시인지 알겠네요! 시원하나 일단 노적뽕 폭포를 뽑고요! 뽕김에, 어? 김홍도 선생님의 미술관도 체험을 하고 시작부터 제대로 뽕을 뽑고 시작을 하네요!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뽕 있다!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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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을 뽑아야 될 텐데! 아이! 아이!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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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니까 큰소리로 외칠 수가 없으니까 작은소리로! 광호! 동개방네! 호동이! 이렇게 이런 김홍도 선생님의 미술관 처음 와봅니다! 와, 이쪽으로 한번 구경하시죠! 와... 소나무 아래 호랑이! 이야! 진짜 호랑이가 살아 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방네. 강호. 강호. 동네방네.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강호. 동네방네. 얘 이름이 홍이에요. 김홍도를 캐릭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씨름 그림 많이 그리셨잖아요. 저는 씨름 선수 출신이에요. 선생님 볼 앞에서 내가 씨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그림에 제 모습이 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김홍도 선생님 미술관이 맞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은 단원의 고장입니다. 김홍도 선생님은 옛날 그 시대의 중인 신분이어서 명확하게 어디서 태어났다. 언제 돌아가셨다. 그런 족보상의 기록은 없지만. 김홍도를 가리키셨던 강세왕이라고 하는 분이 안산에 30년을 살았어요. 그분의 기록에 의해서 저희는 김홍도가 안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1991년부터 단원의 고장으로 명명받아 왔고요. 그 뒤로 계속 단원 김홍도의 진품을 구매해서요. 이번에 단원 김홍도의 진품 7점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홍도 선생님이 그 시절에 직접 그렸었던 그림. 그렇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는 거죠. 지금. 여기 오면 그 숨깨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저기 첫 번째 작품은 사슴과 동자라는 작품인데. 네. 우리가 안산이 단원의 고장으로 명명된 뒤로 첫 번째 우리가 구입했던 작품입니다. 김홍도 50대의 작품인데요. 동자 어린 신선이고 사슴입니다. 저 글은 불견 춘산녹 야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국 소식에 쓴 시키를 짤막하게 김홍도 선생님이 적어놓은 글인데 멀리 있는 행복보다 가까이 있는 행복을 찾아라.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주변에 항상 우리 주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이시니까 그래도 유독 마음이 가는 시선이 가는 왠지 정이 가는 그런 작품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작품일까요? 저는 김홍도 선생님 작품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요. 여기 공원추녀도라고 해서 2019년도에 안산에서 구입한 작품이에요. 공원추녀도? 네. 이게 왜 중요한 작품이고 제 인상적인 작품이냐면 과거 시험 보는 장면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보통 과거 시험 그러면 열과 딱 맞춰서 엄숙하게 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 시대 작품인데 과거를 혼자 보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돈 많은 도련님은 다 얌전하게 돈만 대고 있는 거죠.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읽는 사람 또 새벽같이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하인 물건을 들어주는 사람 한 세트가 되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김홍도 작품은 항상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그림이라서요. 이렇게 보고 계시면 그 안에 인물 하나하나하고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김홍도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때 숨길 것 같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대를 서로 초월하고 있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 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저는 강호동 님을 씨름하고 운동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거칠고 와일드하게만 봤어요, 지금까지.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나 보니까 굉장히 감성도 풍부하시고 그 시대를 잘 이해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열렬한 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강호동이라고 쓰고 원래 강감성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강감성. 오늘 오늘부터 감성이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감성감성.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헛바지 찌워주시고. 그럼 이제 이동을 하도록 하죠. 뽕뽕이 좋은 도시의 안산. 뒤배로 다운도 뽕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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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여기는 지금 마트잖아요. 마트인데 씨름 다음에 청바지거든. 청바지 쇼킹하러 온 거예요? 청바지가 투린 거린데요. 안 감추보셨어요? 그건 알지. 청춘은 바로 지금. 아 여기가 단옥마트 안에 있는 청년몰인데. 안산시의 우리 청년분들. 우리 운영하는 곳인가 봐요. 여기는 일단 푸드코트고요. 종류가 많네요. 이곳에 있는 청년몰이로 다운도 다운도돼요. 예전시의 스페셜인 하이프스페셜인 네, 이곳은 신호영입니다. 예전시의 마트인 앞치머를 만들거나 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사이입니까? 저희는 1년 반 된 부부 사이입니다. 아 예... 안산에 이렇게 정년몰이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도 자랑을 해주시겠어요? 큰 자본이 모든 창업이 필요한데 많이 안 쓰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되게 커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저거 진짜 아무도 맞는 모자가 없었는데 예, 예, 모자가 있어요. 맞으시면 가정아씨 안 맞으시면 안 맞으시는 거예요. 혹시 써보실 수 있는지... 이게 커가지고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신데렐라처럼. 잘 어울리는지 한 번. 이게 앞입니까? 네, 그 청바지 택 있는데... 어? 맞으세요? 처음 맞으세요? 어우, 나 혼나셨다. 잘 어울리시네요. 아, 감사. 선물로 드릴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구입만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네. 여기 카메라 예쁘게 놀고 살짝 떨어지면 예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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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뭐 뭐 팝니까? 저희 양식 이런 것들 팔고 있습니다. 양식? 나자냐 라든지 미트로프 뭐 이런 낯선 요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여기 앉겠습니다. 그럼요. 이쪽 편하게 앉으십시오. 예, 예. 야, 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릴까요? 예, 예. 한 두 가지로 해가지고 예, 예. 라자냐랑 굴라시 제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굴라시? 헝가리, 헝가리 전통... 스튜입니다. 유럽식 찌개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유럽식 찌개? 네. 헝가리 이게 부다 쪽입니까? 아니면 페스타 쪽입니까? 제가 이게... 죄송하지만 가보지를 못해서... 이게... 제 식대로 불어냈습니다. 가 보고 다 뭐... 음식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스스로 제해석한 맞습니다. 헝가리 전통 찌개? 네. 저는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냐 클래식 미트로프는 이것은 미국식 수제... 함박스테이크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미국 어디에서 그러면... 이것도 제가 가보진 못 했는데... 스스로 제해석한... 맞습니다. 일단은 골라시 나왔습니다 이게 헝가리 헝가리찌개입니다 맞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여기 딴 산이 중년부로 오면 일단은 헝가리를 안 가보고 헝가리 전통찌개를 먹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소고기찌개다 그렇지? 소고기에다가 가진 야채랑 토마토소스를 푹 끓여내가지고 만들어내요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찌개고 이 빵이 밥 역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야 맛있네 진짜 이건 라자냐입니다 우와 야 라자냐 양식인데 막 지나치게 안 느끼하네 그죠? 맞습니다 토마토를 쓰고 하다 보니까 네 냄비도 너무 잘 맞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 골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골라 고소하고 네 고소하고 맛있네 라자냐고 감사합니다 아 그냥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느끼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굉장히 우리 입맛에 순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잘 타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청년몰을 대표를 해가지고 안산에 단옥마토에 위치한 청년몰을 많이 방문해 달라고 네 안산에 청년몰이 전국에서도 제일 좀 유명하고 젊으신 분들이지만 되게 수준 높은 요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청년몰과 분위기가 지금 180도 완전 바뀌었는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안산 그러니까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외국에 살 때 그게 또 한이마토가 잘 되어 있잖아 외국 분들은 그런 공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안산에 위치한 작은 지구촌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고 외국 가판도 많고요 진짜 작은 지구촌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외국 마트인데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여기 주로 뭐 사러 오세요? 아 죽고 싶어? 예 이거 특이한 과일인데 이것도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과일이잖아요 이게 그 저 향이 특별한 그 두리향 우와 판매가가 만만치 않아요 얼마 안 보고 감독님 판매가 10만 원이 넘어 내가 똑바로 향이 더 넣는 거 아니죠? 아 향이 향이 아무도 좋은지 특이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판매가 과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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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을 가면 하하하하하하하 야 기용이 근데 어머 이거 이거 마쳐볼까요? 네 이게 그 저 저 보양시 좋은 가물찌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물고기 중 힘이 제일 좋은 가물찌 네 보양시 가물찌는 고기는 봐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어 그래요? 옛날 들었을 때는 이렇게 왜 우리가 푹 구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 마리 드릴까요? 아니야 한번 봐요 이거 어떻게 해서 먹어요? 고아소가 먹고 중국 친구들은 샤브샤브로 해먹고 샤브샤브해가지고 이걸 먹는다고예? 네 포를 떼가지고 네 여기서 그러면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 20년? 여기 있어만예? 여기 10년 저 뒷구멍에 사실은 20년 우리 강호 동대방네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방송 많이 보시거든요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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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 내시가지고 안산에 나무나 음식거리 여기 놀러 오시라고 한번 초대해주세요 야 우리 친구들 이리 와 원목수산 야 야 이학 차례 하는 김에 우리 와요 자 자 강호 동대방네 안산에 위치한 다문화 음식거리에 오셔가지고 진짜 작은 지구촌 다양한 나라의 음식도 기억 마시고 신신한 수산물도 직접 사가셔서 여러분들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에서 강호 동대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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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저희들이 또 대부대로 한번 입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